무더운 여름날, 잠 못드는 밤이면 어김없이 맥주 한 잔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물론 계절에 관계없이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함을 원할 때 맥주를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음은 곤란하지만 맥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중화된 주류라 할 수 있겠죠. 맥주는 아주 오랜 옛날 고대 바빌로니아, 이집트에서도 맥주에 대한 기록이 존재할 정도로 오래된 술입니다. 알코올 성분은 적은 편이나 이산화탄소와 호벳 쓴맛 성분을 갖고 있어 소화를 촉진시키는 효능이 있기도 하죠. 요즘 시대에는 국가를 떠올리게 하는 수많은 맥주들을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맥주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독일 맥주로는 파울라는 해페나 마이셋, 와플로 유명한 벨기에는 레페나 호가든, 아일랜드에서는 흑맥주로 아주 유명한 기네스가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해외 맥주에 대해 많이 모르는 분들이라도 누구나 들어봤음직한 덴마크의 칼스버그와 네덜란드의 하이네켄을 비교해볼까 싶은데요. 맥주 맛은 사람마다 느끼는 주관적 차이가 있으니 어떤 맥주가 더 맛있다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고, 제 개인적으로는 술을 끊은 지 10년이 넘어서 칼스버그가 하이네켄보다 라이트하다는 말만 들어봤습니다. 두 맥주 명가의 색상은 녹색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로고 중앙에 있는 붉은 왕관과 별은 비슷한 이미지를 풍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두 회사가 성장해온 배경은 사뭇 다릅니다. 1840년대 덴마크의 왕 프레데릭 7세는 저명한 양조가들을 불러 모아서 덴마크와 왕실을 대표할 수 있는 세계적인 걸작을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이에 왕실을 대표하는 양조장의 아들이었던 제이콥 크리스찬 야곱슨이 맥주를 만들어 왕실에 헌정했죠. 제이콥슨은 덴마크 발음으로는 야곱슨, 영어로는 제이콥슨이라 하여 영상에서는 편하게 야곱슨이라 부르겠습니다. 제이콥 야곱슨은 1847년 5살의 아들 칼 야곱슨의 칼과 양조장에 있던 언덕의 의미를 갖고 있는 버그에서 이름을 따 칼스버그 맥주를 만들어 덴마크 왕실의 공식 맥주가 되었는데요. 야곱슨은 최고의 맥주를 개발하는 데 있어 남다른 목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맥주를 만들려면 무엇보다 완벽에 가까운 제조과정 개발을 목표로 두고 있었죠. 그래야만 덴마크의 맥주 양조업계의 수준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뛰어난 맥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야곱슨 패밀리의 맥주 관심으로 이어져 제이콥 야곱슨과 아들 칼 야곱슨 간에 대립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칼스버그가 세상에 태어난 지 20년이 지난 1867년 양조장에서는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생산 라인이 멈추고 얼마간 맥주 생산에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제이콥 야곱슨은 이를 계기로 양조장을 현대화하기로 했죠. 이 무렵 성인이 된 칼 야곱슨은 집안의 맥주 관심에 따라 좀 더 많은 견문을 넓히기 위해 외국으로 가서 양조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공장에 현대화를 시키는 것을 보며 자신은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칼 야곱슨은 아버지의 생산 방식보다 좀 더 파격적인 도전으로 완전한 라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는 신 칼스버그를 중점으로 생산하여 아버지의 칼스버그의 판매 실적을 10년 만에 따라잡았죠. 맥주는 발효 방식의 구분에 따라 크게 에일과 라거 등으로 나뉘는데요. 에일 맥주는 상온에서 발효시켜 만든 맥주로 상면 발효 맥주라고도 하며 라거는 낮은 온도에서 발효해서 만들기 때문에 하면 발효 맥주라고도 합니다. 에일 맥주의 예제로는 호가든이 있죠. 제이콥은 칼이 아버지의 맥주를 등한시하며 자신이 만든 맥주만 생산량을 늘리니 제이콥의 맥주 인생 자존심에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법적으로 생산량을 제한시키고 변호사를 고용해 양조주의 이름을 바꾸라고 압박했죠. 그렇게 부자지간에 6년간의 대립이 있었고 불편한 가족관계를 이어가다 결국 1886년에 화해하며 두 회사는 합병하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하이네케는 칼스버그보다 17년 늦게 출발했지만 세계시장 점유율에서는 칼스버그보다 약 2배 가까이 성장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칼스버그가 결코 세계시장에서 약세를 보이는 회사는 아닙니다. 세계 맥주 순위로는 하이네케니 2위, 칼스버그가 4위이니 두 회사 모두 대단한 회사임에는 틀림없죠. 참고로 세계 5위는 밀려등을 생산하는 몰순쿠어스 3위는 설화맥주를 생산하는 중국자원 맥주공사 1위는 호가당과 버드와이저를 생산하는 벨기에의 에노이조 부시인베브입니다. 1864년 하이네켄을 창업한 제라드 에이드리안 하이네케는 1년 전인 1863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호이베르크 양조장을 인수하면서 맥주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 네덜란드에서는 알코올 중독자가 많은 사회문제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식 진 제네바가 알코올 도수 40도임에도 저렴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노출되어 있었죠. 일반적으로 강한 소주가 20도, 약한 소주가 15도라고 한다면 진 제네바 한 병을 마셨을 때 소주 2병 이상을 마셨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진은 위스키와 달리 숙성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 대량 생산으로 인해 서민들이 열광했었죠. 이러한 사회적 배경으로 네덜란드 정부에서는 맥주를 권장하고 있었고 제라드 하이네켄은 알코올 도수가 낮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맥주를 만들고자 하는 양조업자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조사를 하던 도중 보헤미아 필젠 지방에서 들어온 라거 맥주의 깔끔한 맥주맛을 알게 되었고 맥주의 제품 혁신을 위해 1869년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 상면 발효방식에서 화면 발효방식으로 바꾸게 되었죠. 하지만 하이네켄은 당시 새로운 트렌드인 화면 발효방식을 추구하는 데만 만족을 하지 않았고 하이네켄사만의 더 맛있는 맥주를 만들기 위해 연구를 거듭하게 됩니다. 제라드 하이네켄은 맥주맛의 핵심은 효모라고 생각했고 핫호크 엘리언 박사를 고용하는데요. 그는 미생물학자로 유명한 루이 파스테르의 제자였고 하이네켄으로 영입된 후에는 하이네켄 에이이스트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 효모는 하이네켄 특유의 쌉싸래한 맛을 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며 당시 파리에서 열린 세계백주 박람회에서 최고의 맥주에게 주어지는 그란프리를 수상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이네켄 에이이스트는 지금까지도 하이네켄 맥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이네켄의 전 세계적인 성공은 상품의 품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요. 상품의 가치가 아무리 뛰어나도 알리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맛볼 수가 없었죠. 하이네켄의 마케팅은 제라드 하이네켄의 손자 헨리 하이네켄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1940년대에 제대로 된 광고활동이 자신들의 제품이 많이 팔릴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당장은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꾸준히 광고지출에 큰 돈을 투자하며 다양한 캠페인과 함께 활동했는데요. 맥주라는 상품을 넘어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한 투자는 성공적으로 이어져 1년에 2,500만 헥토리터 즉 병으로 환산하면 1년에 100억 잔 이상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999년 하이네켄은 3개의 브랜드로 선정되기도 했죠. 칼스버그의 로고 상단에 있는 왕관은 명예로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칼스버그가 덴마크 왕실에 맥주를 공급한 첫 번째 양조장이며 덴마크 왕실 공식 지정 맥주이기도 하죠. 또한 칼스버그의 로고 칼스버그는 코끼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니셜 C는 코끼리의 상할을 뜻하고 R의 아랫부분은 코끼리의 발을 뜻하며 뒤쪽에 있는 R이 윗부분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코끼리의 코의 모습을 형상화했죠. 그리고 마지막 G가 길게 그려져 있는 것은 코끼리의 길다란 코의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칼스버그의 상징이 코끼리인 이유는 코끼리가 힘과 충성, 그리고 성실함을 나타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칼스버그의 로고에 예술적 상징이 담겨있는 이유로는 칼스버그의 야콥센 부자, 아버지와 아들 모두 맥주에 대한 열정뿐 아니라 예술에도 관심이 많아 로고 디자인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둘은 맥주 제조를 경쟁하듯이 평소 예술품을 모으는데도 열을 올렸고 사회공원과 공공건물 건립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죠. 칼스버그 재단은 덴마크 문화개발을 위해 코펜하겐에 있는 왕궁 재건과 코펜하겐 식물원을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맥주 양조 박물관을 건립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코펜하겐의 조각박물관인 글리포테카를 만들어 운영을 지원했죠. 칼스버그 미술관은 1만점 이상의 작품을 소장한 덴마크 최고의 미술관으로 거듭났으며 1년에 약 40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시대의 조각과 18세기부터 현대까지 이어져온 유럽 조각 작품들이 가득한데요. 로댕의 조각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으며 드가의 청동 조각들도 다수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코펜하겐에 있는 크고 작은 디자인 박물관들은 대부분 칼스버그 재단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칼스버그가 추진한 사업 중 대표적인 것은 칼스버그 5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한 인어공주입니다. 제이크 야곱센의 절친이었던 안데르센의 동화 인어공주의 영감을 얻어 인어공주 동상을 제작해 코펜하겐시에 기증하였죠. 인어공주상은 연간 15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코펜하겐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칼스버그가 충성과 성실의 코끼리를 내세웠다면 하이네켄의 무기는 늘 웃음짓는 듯한 이미지인데요. 하이네켄 로고는 세계의 일을 약간 뒤로 기울여 사람이 웃고 있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함께 늘 좋은 인상으로 다가가고자 했던 하이네켄의 기업정신이 담겨있죠. 하이네켄 로고 상단의 붉은 별은 청결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중세 유럽 시기에는 맥주 생산업자들이 청결의 상징으로 문 위에 빨간 별을 걸어놓았죠. 이는 발효과정 중에서 나쁜 기운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현대사회로 해석하자면 하이네켄에는 불순물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을 품고 있죠. 하지만 이 로고로 인해 하이네켄의 실적에 장기간 발목을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몇몇 국가들은 하이네켄의 빨간 별이 나치 혹은 공산당의 전체주의를 상징한다 하여 헝가리 등지에서는 불매운동까지 벌어졌죠. 이에 하이네켄은 흰색별로 색상을 변경했고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야 빨간색 별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이네켄의 창시자 제라드 하이네켄은 맥주 회사를 운영하는데 칼스버그 재단처럼 문화 발전을 위한 투자 여유가 없었는데요. 그가 회사를 일으킬 때는 경제적 여유가 넉넉치 않아 언제든 하이네켄이 망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이네켄을 오랫동안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컸죠. 초창기의 아이디어는 신사들이 마시는 고급 술로 컨셉을 잡아 독자 효모를 개발하기도 했지만 비슷한 가격대의 고급 맥주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하이네켄의 성장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사의 고급 술 컨셉에서 벗어나 우선은 적은 이윤을 남기며 저렴한 술을 생산하는 길을 걷다가 1874년 대형 양조장을 설립하면서 차차 품질이 뛰어난 맥주로 브랜드 가치를 올리게 되었죠.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항상 인기가 많은 햄버거는 과연 무슨 햄버거일까요? 패스트푸드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글로벌 햄버거 체인점인 맥도날드는 다들 아실 텐데요. 맥도날드는 창업 이후로 매우 다양한 햄버거를 출시해 오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대표 메뉴로 꼽을 수 있는 제품은 바로 이름 그대로 대형 맥도날드 버거인 빅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빅맥은 1967년부터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햄버거로 맥도날드 체인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햄버거이기도 합니다. 펜실베니아주에 위치한 맥도날드 프랜차이즈점에서 짐 델리가티라는 사람이 발명했다고 전해지는 빅맥은 빵 3개의 고기 패티 2장, 양상추와 잘게 썬 양파와 채소, 치즈, 피클 등이 끼워져 있으며 양파와 겨자가 포함된 이른바 빅맥 소스라 불리는 빅맥 전용 소스가 듬뿍 뿌려져 있어 달달한 맛을 냅니다. 빅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햄버거의 높이는 최대 8-9cm에 이르고 지름으로는 11cm 정도로 크기 때문에 처음 출시되었을 당시에도 파격적인 크기였고 출시 후 50년이 훌쩍 넘는 2021년에도 이만한 크기의 햄버거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합니다. 사실 맥도날드의 햄버거들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폭넓은 소비자층을 겨냥하여 내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중에서도 빅맥은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맥도날드가 빅맥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는지는 2007년 빅맥 40주년을 기념하여 펜실베니아주에 빅맥 박물관을 세운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배고프게 햄버거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은 이유는 이번 영상에서 다루어볼까 하는 빅맥 지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맥도날드의 대표 햄버거인 빅맥은 본고장인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많은 국가에서 영업 중인 맥도날드 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각 국가와 지역에 맞는 로컬 햄버거를 개발하여 출시하기도 하지만 맥도날드 고유의 프랜차이즈 메뉴를 전세계 매장에서 일괄적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빅맥은 맥도날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햄버거이기 때문에 전세계 어느 맥도날드 매장을 가더라도 동일한 맛의 빅맥을 사먹을 수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사먹는 빅맥이나 한국, 프랑스, 브라질, 호주에서 사먹는 빅맥이나 크기나 품질, 재료면에서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각 나라마다 판매하는 빅맥이 맛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차이점은 바로 빅맥 한개의 가격입니다. 동일한 재료로 동일한 제품을 만드는데 판매되는 가격에는 크고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즉 나라별 가격을 달러로 환산하여 비교해 본다면 각 나라별 물가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빅맥 지수의 시작은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의 유명 경제 주관지인 이코노미스트는 매년마다 전세계 맥도날드 매장에서 팔리고 있는 빅맥 햄버거의 가격을 비교하여 6개월에 한 번씩 빅맥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빅맥 지수가 높으면 물가도 높고 화폐가치도 높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빅맥 지수가 낮으면 물가가 낮고 화폐가치도 낮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빅맥일까요? 기본적인 환율 결정 이론에 따르면 국제거래 시 아무런 제약이 없는 개방경제 하에서는 서로 다른 국가에서 팔리고 있는 동일한 품질의 재화는 동일한 가치로 평가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원달러 환율이 천원인 상황에서 미국에서 5달러면 빅맥 하나를 사먹을 수 있다고 가정할 때 한국에서도 5달러에 해당하는 5천원이면 빅맥 하나를 사먹을 수 있다는 것이 기본 환율 이론입니다. 이는 굉장히 순수한 의미의 환율 결정 이론인데 올바른 환율을 통하여 각국의 통합 구매력이 모두 동일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원, 미국은 달러, 유럽 국가들은 유로, 브라질은 해알화 등 각기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객관적으로 환율이 적정한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품질의 재화 가격을 두고 비교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재화가 바로 글로벌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기업인 맥도날드가 전세계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표 햄버거인 빅맥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상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쉬운 예만 들어보아도 한국에서 만원과 동남아시아 태국에서의 만원의 가치는 전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만원 한 장으로 편의점에서 밥 한 끼와 커피 한 잔 및 약간의 간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태국에서는 보통 식사 한 끼의 가격이 2천원 수준이기 때문에 하루를 거뜬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은 태국보다 물가가 비싸고 같은 금액으로 비교해봤을 때 한국통화의 가치가 높아 구매력이 낮아진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빅맥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그 나라의 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해볼 수 있고 화폐가치와 구매력까지도 비교해볼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각 국가별 빅맥 지수를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빅맥 햄버거 한 개의 가격은 5.66달러입니다. 모든 나라의 통화를 달러로 환산하여 비교했을 때 미국보다 비싼 가격에 빅맥이 팔리고 있는 나라는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3개의 국가이며 스위스는 빅맥 햄버거 한 개당 7.29달러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도 6.37달러에 팔리고 있고 노르웨이에서도 6.09달러에 팔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비슷한 가격으로 빅맥을 사먹을 수 있는 국가는 이스라엘 5.35달러, 캐나다 5.29달러 그리고 유로존에 속한 국가들 5.16달러 정도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환율 1097원을 적용했을 때 빅맥 햄버거 한 개의 가격이 약 4.10달러 수준이며 브라질은 3.98달러, 일본은 3.74달러, 중국은 3.46달러 내외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빅맥을 사먹을 수 있는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러시아, 레바논입니다. 특히 레바논에서는 2021년 기준으로 1.77달러만 있으면 맥도날드에서 빅맥 햄버거 한 개를 사먹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1.81달러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고 터키에서는 2.01달러, 남아공에서도 2.16달러만 있으면 배부르게 햄버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빅맥 가격만 비교해서는 한 국가의 경제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빅맥 햄버거 한 개를 생산하고 서비스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빅맥 햄버거 한 개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동일한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빅맥을 만드는 사람의 임금이나 점포임대료, 세금, 정부규제 등은 나라별로 천지차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빅맥 지수를 활용할 때는 각 국가의 소득 수준과 함께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각 국가의 GDP 대비 빅맥의 가격 수준을 비교해보면 해당 국가의 구매력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 좀 더 정확한 비교로 이어집니다. 2018년 기준으로 GDP와 빅맥 지수를 함께 놓고 비교해본 데이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경우는 1인당 GDP를 기준으로 할 때 1년에 빅맥 햄버거 약 8,009개를 사 먹을 수 있습니다. 한편 스위스, 미국, 덴마크 등은 대한민국보다 빅맥 한 개의 가격은 높지만 소득이 더 높아서 한국인이 1년 동안 구매할 수 있는 빅맥 햄버거보다 더 많은 양의 햄버거를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스위스나 미국, 덴마크가 한국보다 구매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요. 빅맥 지수로 비교할 때 물가가 더 높은 것은 맞지만 소득이 높은 물가를 상쇄할 정도로 충분히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대한민국과 거의 비슷한 가격대로 빅맥을 사 먹을 수 있었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등은 GDP와 함께 비교를 해보면 1인당 1년 동안 사 먹을 수 있는 빅맥의 수가 현저하게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8,000개 정도의 빅맥을 사 먹을 동안 칠레에서는 약 3,800개, 브라질에서는 약 2,200개 정도 사 먹을 수 있는데요. 이는 1인당 소득이 낮아서 구매력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물가 대비 소득이 넉넉하지 못한 경제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품질에 재화를 두고 각국의 물가와 구매 지수를 비교할 수 있다면 빅맥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제품군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빅맥 지수 이외에도 비슷하게 스타벅스 라떼 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전 세계의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스타벅스에서 판매하는 카페라테 톨 사이즈 기준으로 각 나라의 가격을 비교하는 것인데요. 스타벅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다국적 커피 전문점으로 현재 75개국에서 총 3만 2천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커피 체인 기업입니다. 해외여행을 할 때 각 나라별로 스타벅스 매장에 들러 국가나 도시의 특성을 담아 제작한 시티머그를 기념품으로 사오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으로도 유명하죠. 최근 들어서는 빅맥 지수가 브랜드의 판매 위축이나 가격 할인 등과 같은 변수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더 이상은 기준 재화로 빅맥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스타벅스 카페라테 지수가 활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타벅스 본사에서는 각국 매장의 제품값을 비교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물가 추이와 소비자 구매력을 반영하여 2, 3년에 한 번씩 커피 가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